1. 2. 3. 4. 5. 이제 뒤집자. 상현이 여기서부터 뒤집어줘. 상현이 여기서부터 뒤집자. 상현이 먼저 하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먼저 하자. 가위바위보. 하나 뒤집고 하나만 뒤집어봐야 돼. 6인데 6이랑 5랑 똑같아? 아니야? 다르지. 그러면 다르면 뒤집어줘. 할 때 같은 친구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꺼하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카드를 더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어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헉? 컴퓨터에서 샀어? 와이바위보. 이름 뭐였지? 근데 이름까지 말해줘. 와아! 진짜 잘한다. 최고야, 최고. 잘. 그럼 이번 상현의 룩땡. 어, 도착했었네. 지금 어딨더라? 이거 같은데. 자, 이번 상현이 잘해. 자, 사라. 하나. 하나. 그렇지, 잘하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세 개밖에 안 된대. 너 여덟 개야? 와, 진짜 잘한다. 재밌다. 잘했어, 잘했어.